박 선생이 내 여자친구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알죠? 제가 그렇게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? 우리 당분간 사내 비밀 연애 해봐요. 회장님, 어디 계세요? 아니, 비밀 연애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?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왜 약속 안 지켜? 나 이렇게 단단히 몰래 보는 것도 아세? 넌 몰래 볼 자기도 없어. 네가 나랑 단단히 버리고 떠나갔을 때 영원히 우리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었어? 자식... 이거 받으시죠. 이게 뭡니까? 세련이 대신해서 제가 드리는 위로군.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. 없는 놈이 자존심부리기는... 이 야식이 십자, 지금 어디 와서 돈 지랄이야? 사라야. 너 또 뭐야? 네가 뭔데 여길 또 와? 뭐하냐, 이 새끼야. 야, 조산아! 내 아들 어딨어, 말 안 해!